안녕하십니까 이번 해볼 것은 무엇인가 아 경매장에 21자리가 남아가지고 이제 몰아서 좀 팔 물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루타 조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시세를 좀 보도록 하구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5% 정도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5% 나오면 700만원에서 옵션에 따라 1,00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파이렛 파이렛이 아니고 언더러 언더러는 500만원 언더러 조금 돈 확률이 높긴 한데 너무 싼 감이 있긴 하네요 팬츠는 괜찮은 거 건데 이쪽 라인은 좀 괜찮은 거 같고 아 아니다 플러스로 와 172짜리가 700만원이라고?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와 180짜리 천만원 와 아 이건 좀 요쪽은 안 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이즈 야 아 아 아 아하 그렇군요 이게 근데 단점이 레인저쪽은 잘 안팔린다는게 좀 단점이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희는 뭘 해야되겠습니까 저는 레인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팔려가지고 레인저쪽은 5 6 어 이건 아닙니다 7 1 2 3 4 5 6 7 1 2 3 3 5 6 7 갑니다 아 아 잘못날렀다 아니요 데미스 아직 안팔았어요 나중에 팔려 왜 데미스는 어 어 아 모자는 망했어요 최저가로 가야 되겠네요 230만원 20원 20원 좀 의미없겠지 그래도 20원 20인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40 40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검색해볼께요 레인절밀 음 800만원 700 700 700 700정도? 싸게? 56 56 힘 40 어 똑같이 맞싸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저가 48 56 516 4% 일단 레인저 후드 최저가 287만원 검색해보죠 레인저 후드 대기 48 48 78 56 56 엄청 낮게 검색해보죠 40짜리가 1300이나 야 56 음 그러면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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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1700정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5% 4% 4% 4% 1200만원 1100만원 어 5%에 116 여깄다 와 진짜로? 흐흐흐흐흐흐흐 이야 펜츠 망했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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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싹다치저것네 이것도 아이고 240만원 이렇게 올리고 메인저 팬츠 6% 헤이 오 허선우님 별일상 늦게나이스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어서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